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몽골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죠 제 유튜브 댓글에 계속 이상한 글이 막 올라오더라구요 뭐냐면 비비탄총 직구가 막혔다 막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얘기 들었는데 국가에서 캐시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지정을 했어요 특정 제품들 주로 어린이용 제품들 30 몇가지에 와 전자제품들 그리고 가습기 이런 쪽으로 국민들의 인체에 해가 될 만한 제품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구를 차단하겠다 라는 시행령이 내려왔더라구요 근데 또 이거 영상을 찍는 지금 이 타임에 벌써 또 변복을 했더라구요 잠시 보류한다 뭐 하긴 하겠지만 조금 보류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뜬금없이 전자제품에 비비탄총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제가 좀 알아봤죠 여기저기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딱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뭐 전선 회로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또 하나가 배터리 류 배터리 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비탄총 있습니다 비비탄총 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이런 비비탄총의 어 직구가 불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왜냐면은 그 케이시 인정을 받지 않은 비비탄총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이 안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국내의 캠시 인정을 받고 판매하는 비비탄총과 어 개인이 직구 했을 때의 그 똑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라도 예를 들자면 마루이 마루이 글록 마루이 제품의 라이프를 얘기만 들어도 한때는 직구하는 거라 국내 사는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갭이 줄어들어서 어 직구할 때랑 아니면 국내 살 때랑 음 좀 갭이 줄었지만 그래도 30% 이상 어 돈을 지불을 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온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거에요 명목은 그거에요 국민의 안전을 해야 하는 제품 어 인데 흡사 예전에 그 단말기통신법 단통법 이라고 하죠 단통법 때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단통법이 뭐냐면은 휴대폰을 무분별한 보조금이 남발 하다 보니까 어 젊은 사람들은 싸게 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비싸게 산다 그래서 어 이 보조금 다 폐지하면서 아예 그냥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살아 이 말이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비싸게 사야 된다 이래서 아마 단말기통신법이 개정된 이후로 아마 역대급 어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많이 났다 라고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거에요 다 비싸게 살아 직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명목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제품들 또는 뭐 국내의 내수시장 국내 제조업체들을 형평성을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참 이게 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c 인증이 뭐냐면은 kc 인증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제품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법의 기준에 맞게끔 인정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입하는 제품들 우리 뭐 전동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입해서 kc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잖아요 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아예 수입을 개인이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거에요 어 이게 요즘 알리나 테무에 이렇게 이제 중국제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산업이 기반이 많이 무너진다 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안되는게 중국만 막는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는거 유럽에서 오는거 모두 다 막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kc 인증하는 인증이 있고 유럽에서 유럽 인증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허용 안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간의 무역분쟁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 시행 안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돼 아니다 다를까 영상을 찍는 이 타이밍에 보류가 뜨는 이런 해프닝 보류라고는 하지만 아마 제 생각인데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큰게 아니거든요 큰게 아닌데 해외기업체들이 우리나라만 보고 전부 판매하는 제품들을 다 kc 인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하거든요 저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kc 인증 안받은 제품 못판다고 딱 해버리면은 뭐 중국에서 오는 물건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오는 물건까지도 다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 나라간의 무역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kc 인증해주는 국내 기관이 예전에는 비영리단체였는데 지금은 영리단체도 kc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도 되고 이쪽에서 받아도 되는데 제대로 kc 인증이 제대로 되느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거가 캐션마크가 있어요 어 지금 20대 초반에 젊은 분들 에어수프트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번에 직구 제한품목에 보면은 마지막 항목에 가습기 항목이 있습니다 가습기 항목은 유해물질이 포함되는데 10 몇 년 전에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1,700명 현재까지 1,700명 정도 죽은 걸로 알고 돌아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옥시 사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700분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 치료받는 분이 한 5,0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를 해서 그 영향이 된 게 근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kc 인증 안 받았냐 그 당시에 kc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kc 인증 자체가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kc 인증이 글로벌하게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케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을 위한 거니까 뭐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참 나라에서 나란히 하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글들이나 많은 자료들을 제가 수집해서 읽어보면 아직까지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관련 부처에서도 우왕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해프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비탄총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kc 인증이라는 게 비비탄총 안에 있는 부품 하나하나가 인증받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을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부품 kc 인증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전기선이나 전파 뭐 회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게이트 타이탄이라든지 회로 구매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리포 배터리 리포 배터리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리포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전동건으로 구매를 하는데 완제품은 안 되는데 또 부품은 돼요 부품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제가 이 이 라이플 칼판은 잘 보이죠 칼판 있습니다 마루이 MWS 총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완제품 필요 없어요 내 상부 핸드가드와 이 상부만 필요해 그래서 상부만 구매하면은 요번 kc 인증과는 상관없이 구매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법이 참 허점이 많다 이거죠 비비탄총 직구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상부만 사면 돼요 상부만 사서 내가 부품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수입해서 개인직구 가능하면 됩니다 그럼 상부만 사서 쓰다가 부품 또 하부가 또 필요하네 그래서 하부 사서 부품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비비탄총은 이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크게 비중은 없지만 실제로 전자제품류 저도 전자제품 패드 같은 것들 이르텍 같은 것들 중재 레노바나 샤오신패드 이런 거 싼 거 많거든요 이런 것도 캠핑 갈 때 쓰면 좋은데 그런 것도 다 맞고 또 전자제품 파워 서플라이 컴퓨터 부품도 아예 안 되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비탄총의 한적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중간에 뉴스에서 잠시 보류한다 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케이시 인증을 안 받은 제품 개인 사용 목적이든 아니면 내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 1년 2년 살다가 주재원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던 제품들 그게 케이시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인들 간에 선물로 주고 받는 것들 조차도 아예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법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학벌도 뛰어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뛰어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법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시행령을 내리던지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되고 일단 법을 제정하기 앞서서 이 케이시 인증에 대한 이 신뢰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케이시 인증 흔히 많아서 뭐 돈만 주면 인정해준다 뭐 결국에는 뭐 돈이 많이 들죠 케이시 인증 돈이 많이 드는데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웃긴 거는 예를 들어 우리 비비탄총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제품 회사가 마루이 글록을 샀어 케이시 인증을 받았어 근데 B라는 회사에서 또 마루이 글록을 사면 이 사람은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C라는 회사에서 또 마루이 글록을 수입을 해서 팔려고 하면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각각 받아야 돼요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각각 받아야 돼요 각각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 만약에 이게 만약에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세 개 업체가 담합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세 업체가 같이 모아서 왕창 수입을 해서 돈을 왕창 비싸게 팔아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짓고 못하니까 결국에는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니겠지만 설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동안의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국내에서 구회를 하더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 사면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사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가 직구를 하고 내가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내가 감안하겠어 라고 해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직구를 하는 분들의 이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죠 이거는 헌법에서 제정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신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씁쓸하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앞으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게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탁 던지는 거 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몽골 다녀와서 상당히 아직 피로가 안 풀리고 몽골 영상 편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저 자신이 솔직히 이 내용을 찍고 있어서 뭐 편집은 깔끔하게 올라가겠지만 속으로 욕이 영상에서 욕이 부화가 끌어오르네요 아무 생각 없이 법을 짓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계속 몽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성질이 나니까 영상 두서없이 좀 막 이렇게 앞대 없이 막 영상을 찍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이게 나라에서 그렇게 규제하면은 저희는 부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부품으로 늘상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으로 구매한 적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뭐 국내에서 산 것도 많고 부품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선 끝나자마자 이 지랄 하고 있네 어떻게 뭐 꼭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